어제 만난 사람, 어제도 특이한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전철로 이동할 때 가방도 많이 들었지, 또 책을 또 보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홈리스를 보고 새벽 4시가 곧 다가오는데 아침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분들 얘기를 하면 좀 재미있는 구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은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웅길산역에서 물회공원 요즘 아주 뭐 꽃이 절정이고 코스무스에다가 뭐 그 황색 무슨 뭐 아주 그냥 갈대 숲이 아주 여자들 자지러지게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를 아침 찍으러 가는데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원래 나는 새벽 5시, 6시에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아이고 회개 얘기해서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사과를 한 쪽 먹다가 나도 한 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계속 보고 있고 계속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는 유튜브에 거우 한 반절은 전철에서 이동하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거 입력을 하다 보면 막 전철로 움직이는 소리의 안내방송이 다 나오죠. 이분 얘기를 하면서 쑥 가서 보니 웅길산역까지 가는데 이분이 옆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앉아있는 일은 앉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서서 이렇게 건강을 달려는답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강을 얘기할 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미 갔어 갔어. 그런데 보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어른한테 또 교회 댕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부터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놈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그럴 단계는 이미 우리나라는 지났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또 그 사람이 절에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믿을 수도 있고 이 기독교인들의 모든 정신입니다. 그게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런 생각부터 고쳐야 돼. 당신 흔한 짓거리를 보면 당신 몸뚱아리 생긴 걸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몸은 피폐하게 보이고 생활에 지쳐가지고 온 몸에 그게 나타나는데 무슨 그 정신으로 남한테 교회 다니라 어찌라 해. 계속 서가면서 또 나 이 책자를 보더니 또 일본어 잘하는 목사님이 있네. 또 그렇게 꺼적들을 또 유튜브로 또 일러주더라고. 그거 다 꺼적들입니다. 그 실력 정도는. 제가 딱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사람 안 쳐놓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일본 가서 그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야지 일본어도 못어는 사람이 일본어 하는 목사님을 보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이 정도 보고 있는 사람한테 헛소리하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수차 얘기하잖아. 영어 몇 마디 너블너블 일본어 몇 마디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고. 대들을 사람이 있고 얘기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가 얼굴을 보면 바디랭귀지를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잖아. 온누리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서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옹길산역도 지금 아주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벗고 사기 바쁘면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보장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독특한 삶의 영역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밖을 해보나 내면으로 보나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떠들어봐야 삶의 현장에서 영어로는 포트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 이게 없이 사람들이 떠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순간 인생이 이미 다 가버렸어. 왜 책을 보야 하는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아파트는 40몇 평에 사는데 머리가 폈을 때 그 공허함은 건물이 몇 채가 서초동에 있든지 병신도 버립니다. 난 그런 자를 많이 실전해서 보고 있고 나의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또 그걸 지탱하는 강력한 정신, 몸을 단련해야 돼. 이게 무너지면서 수없이 핸드폰에 뜨잖아. 누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이 구분 없이 뜨고 있어.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임이 없다. 다른 공부 아무리 해도 외국어 공부 모임 없으면 당신은 100% 침해 걸립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외국어는 두뇌에다가 새로운 회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했거든. 특히 우리는 우리말만 하고 살잖아. 우리말도 몇 마디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휘수 한번 계산해봐. 어휘수를. 당신이 쓰는 단어 어휘 몇 개를 한번 써보라고. 겨우 몇백 개 가지고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를 하면 전혀 안 쓰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뇌가 살게 되지. 외국어를 하는 게 외국 가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제일 무식한 소리를 내가 한번 해야 될게. 침해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100% 침해 안 걸립니다. 진짜 안 하면 안 걸리고. 그런데 그 침해센터에 가서 노인들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대. 13개의 국어에 아침 인사를 계속 반복시켰대잖아.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침해 전문가가 하는 소리야. 존말로 할 때 성경도 영어선경이 있고 몰라도 읽어보라니까 발음만 배워서 조금씩.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또 대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 하도 평생을 교회 다니고 있잖아. 뭔 소리 들면 이게 대개 뭔 소리 알잖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도. 지금 다니는 교회대에 때려치라고 그랬잖아. 또 이 여성은 또 저쪽 강남에 어디야. 큰 교회 다니대.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매장 말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놈들이 안 들어. 그런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까. 희귀역에서 그 시간에 사과 쪼가리 먹고 있으면 지금 아침을 안 먹었다는 소리야.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한 쪼가리를 주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또 운길산에게 도착해서 만나러 가는 그 전도사 출신이라는 그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더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또 만나 그 사람도 또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고. 언뜻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는 또 둘이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 운길산역을 한번 와봐라. 자기가 양수리에 사는데 아주 지금 뭐 그쪽 풍경이 지금 아주 여다들 껌뻑 죽는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 안 가봤으면 차 가지고 가지 말고 요즘 차 가지고 많이 오니까 전철 타고 가봐. 척 한번 걸어봐. 강가를. 인생이 보일 거니까. 와 둘이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아파 쭉 가는데 나는 사진 찍기 바쁜데 자연 속에 왔으면 자연을 보야지. 자연이 예수님이야. 자연이 성경이고 그 교회 가서 목사들 되지도 않는 소리 말씀만 듣는 게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자연이야. 모든 경영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자연이라고. 오늘 난 새벽 5시 15분에 집을 나서서 10년 전에 내가 걸었던 다 망했을 때 걸었던 그 길을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나가서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걸으러 갈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도시락 준비해야 돼. 아침에 새벽에 강가에 가서 찬바람 쐬면서 아침을 먹어봐. 인생이 보일 테니까. 아침 먹... 마누라가 해주면 뭐 밥 먹는다고 대단한데 여자들 아침밥 하는 거 제일 싫어할 거야. 좋은 말 넣을 때 일찍 나가서 강가에서 아침 먹어보라니까. 사먹을 생각하니 뭐 그 시간엔 여는 뒤도 없어.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때리던지 어제 그 두 여성을 내가 보면서 60대 중반이던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교회 좀 덜 다녀도 성경 좀 몰라도 몸을 단련하고 몸이 갔는데 무슨 이름은 예수님 얘기야. 얼굴 핏기가 없어. 죽은 목숨이지 피가 안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만 하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라고 내 명함을 줬는데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이게 영어 일본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물의 공원에서 거의 끝단계에 와서 한 두세 시간 돌아다니다가 찍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누가 풀숲에 있는데 완전히 몸을 땅바닥에다 깔고 뭘 찍고 있는 거야. 그 카메라로 나처럼 나처럼 이렇게 전화기 하나가 아니라 좀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어. 땅바닥에다 배를 깔고 그 사람을 찍으려고 나는 뒷모습을 가서 찍으려고 땅바닥에 깔고 있어서 뭘 찍나 하고 이걸 찍으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내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나는 전혀 모르겠더만 나보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은행 세상에 내가 1971년도에 군산상구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을 들어왔는데 기업은행을 영어를 잘해서 3등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난 영어는 서울대 아니라 연대 고대 나온 새끼들을 나는 1등으로 제압하는 사람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68년도부터 내가 영어 신문을 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에 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내 얘기를 내 이름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내가 기업은행을 3등으로 돌아가서 1, 2, 3등이 되면 첫 부임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혜가 저죠. 근데 시골 촌놈이 서울을 왔으니 오저히 서울에서 근무를 못하겠더라고. 서울서 근무를 애써야 하는데 작은 집이 작은 아버지가 한양대 중국어과 교수인데 중국문학 교수인데 천호동에서 을지로까지 왔다 갔다 하였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서울은 못 살겠구나. 연수 끝난 다음에 대전으로 보내다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에서 만났던 그 선배 여성분이 어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 여자 얼굴은 아직 75세더만 나보다 두 살 우회니까 들어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그래도 얼굴이 곱상한데 나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여자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는가. 여자들은 화장했을 때 얼굴하고 화장 지었을 때 완전히 귀신같이 변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걸 그 정도로 내가 결혼하면서 알았는데 아 역시 나이 들으니까 여자들은 남자들 얼굴도 형편없이 변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는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세상에 그때 쫄병이 제일 가면 주산으로 일개표를 만들고 그날의 대자대주피를 만드는 건데 제일 쫄병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주판으로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걸려면 딱 끝나잖아.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은행에서도 남은 시간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문성연 씨는 그 개리업만 끝나고 영어 공부만 했잖아. 그때도 지금도 한다고. 세상에 사기 남편하고 거기를 왔다는데 우리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왔대. 3년 전에 시골에서 살다. 3년 전에 서울로 올 정도면 거꾸로 도망가야 되는데 서울로 왔다는 건 대단한 용기인데 어떻게 서울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3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하던 야 세상에 수십 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했던 그래서 그 몇 분이 모인데 여성 몇 분이 모인다고 그래서 70이 넘은 그때 은행생활을 했던 그분들 이름을 몇 분 대던데 다음에 모일 때 저도 한번 초청해 돌라고 그랬네 이야 진짜 50몇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내가 거기에 있다 나는 군대 생활도 신탄진에 보면서 공병 생활을 했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어제 체험을 했습니다 참 It's a small world 아 또 새벽이 4시가 다 될 겁니다 다 될 겁니다